원 투 투 이 자세에서 봐라 이 자세도 이 몸이 돌아갔지? 돌아간 상태에서 이 몸이 돌아오면서 이 정도 오면 시점에서 때려줘야 되나? 그렇지 때려주라 다시 말해 그렇지? 몸을 들어보고 얼굴 비둘고 이 정도 조금만 돌리고 손목이 자 고압에서 한 병에 이렇게 응 자 하나 둘 하고 마지막에 훅이 돌아올 때 오는 시점에서 때려줘야 되나? 마지막 시점 임팩트 잡히면 하나 둘 셋 크다 다시 하나 수독 허리 돌리면 하나 뒷다리 가봐라 이게 이래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털어줘야 돼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셋 때려야지 마지막이 딱 이렇게 다시 그렇지 다시 하나 둘 셋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셋 척 올려가 때려가 하나 둘 뒤지앞으로 상세 쫙 여기 딱 딱 조금 나았다니까 이렇게 알겠나? 다시 하나 둘 셋 다시 났는데 처음 이 최초의 자세가 이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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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줘야지 이렇게 45도로 딱 이 자세를 세줘야지 그렇지 항상 이쪽에 이 자세에서 하나 둘 셋 그렇지 이렇게 알겠나? 조금 낫다 이거 다시 털에 힘으로 하고 손 힘으로 마지막에 딱 때려주란 말이야 이제 하나 봐라 전진이 이것을 봐라 하나 둘 셋 원 투 다시 하나 둘 셋 나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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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투 다시 원투 다시 원투 이 자국 숙이려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주란 말이야 다리가 다시 원투 그렇지 그래도 해라 말이야 알겠나? 네 다시 잽 원투 훅 들어간다 원투 훅 다리가 안 나온다 이거 봐라 그대로 편하게 돌아가서 돌아가야지 다시 원투 훅 하나 둘 셋 안 된다 앞으로는 엎어져야 그 자리에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시 원투 잽 하나 스톱 투 그냥 편하게 돌려가지고 그냥 돌아오라 하나 셋 내려봐야 돼 보노 알겠나? 최대한 편하게 잽 잽 더 빠지고 잽 원투 훅 하나 둘 셋 그냥 여기서 팡 돌려 그 자리에서 팡 돌려지 그래 그렇게 돼야 된다 다시 원투 훅 그렇지 다시 원투 훅 원투 훅 다시 원투 훅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다시 어깨 45도 하나 둘 셋 조금 났다 다시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하나 둘 셋 다시 다시 조금된 거 다 다 가깝이 가 네 다 다 다 다